이슈토 이슈의 정순영 이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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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톡 이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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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 이 공습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. 특히 이번 순위파 이슬람 최고권위의 코란 해석기관인 이집트의 알 아자르에서는 이번 화형 동영상에 대해서 코란 경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아랍국가들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신이나 예언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혹한 형벼들은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석을 내놨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랍국가들도 반 IS연대에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미국과 영국까지 가담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 IS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동안 국제적인 동쟁의 눈길도 한편으로는 받아왔던 IS가 잔악한 동영상을 연속으로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.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거대한 힘을 IS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